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. 오늘은 사다리미싱 실 끼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 굴통을 들어가서 밑에 실만 속에 딱 들어가는거에요. 밑에 실만 실이 끊기면서 마무리가 돌돌돌 말리는 깔끔하게 해주는 미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요거는 안 끼 있어요. 안에 그냥 해서 돌려줘야 돼. 여기 보면 구석은 바꾸셨어요? 바꾸셨습니다. 전 한번 보자. 전 한번 봅시다. 전 아까 여기 있어요. 잠깐만요. 요거 못쓰는거죠? 열어가 그죠? 요실하고 요거하고 좀 잠기고 요거는 그냥 흘러나 해갖고 여기 딱 말려야 돼요. 여기 한번 봅시다. 이런식으로 해도 인단은 맞기는 맞아. 이래 해도 되는데 요거를 약간 풀고 요걸 많이 졸아가 그래가 요기를 딱 봐야 요기 한번 요래해야 요기 요조시하고 요조시하고 틀려. 요래 말아먹고 요건 퍼졌잖아 봐. 예예. 요래 해야된다. 인단은. 왜 까이브 사장님. 사장님 뒤에 롤라인을 대기해 주이소. 지금 안돼. 지금 안돼도. 어디있나 그 없는데 요. 뭐 맞춰 주이소. 요래 가잉. 요래하면은 그냥 일반 미싱 박는게. 소리 이제 뚫뚫 안나네. 요래가 요기 봐. 요 두개 열었다. 뭐 있잖아. 요기 있는다 요. 진짜로 좋은거 하려고 하면 이 레벨 보고 요게 안에 요서 땡겨내는 감속기가 있어. 이거 말고 딱 붙여 땡기면 잘 나와. 진짜 감속기만 130만. 요렇게 요래 말아붙잖아. 이게. 이 미싱에 그 감속기 달 수도 있나요. 달 수는 있는데. 네. 감속기 아깝다. 아 예.